첫 번째 활동 첫 번째 활동 첫 번째 활동 질투할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슈탑현입니다. 나 왜 이렇게 떨리죠?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무대를 했는데 스탑현이 텐사는 거의 두세 달반 아닌가요,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뭘 이렇게 시간 만에 보내던 오늘은 저희가 뮤비에서 입었던 맑은 게 의상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약간 좀 청순 후라이. 저희 오늘 거의 막 여름이에요. 오늘 추워야겠다. 그럼 저희 앞서 볼까요? 네! 이번엔 뭔가 투리를 안 뿌려줘요. 약간 부출무신 것 같아요. 또 뒤집어 거리자 어쩌나 시간나운 눈빛을 가짜라고 놀려도 깨끗한 너에게 진심을 전할게 지켜봐줘 우릴 너의 아아 거기요? 아 거기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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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머리요? 누구세요? 이러면서 시연이 먹으라고 고기버섯 그런가? 아니 저 흑백요리사에서 써보는 흑백요리사이에요 네? 머리가 긴성이였어요 네 머리 긴성이였어요 이게 약간 일본 접지에 나오는 그런 머리예요 아 약간 그 레포러스로 보여주세요 2010년 잠시의 다른 머리 아니에요 머리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만의 머리걸 숲속에서 오셨어요? 네! 저희 숲속에서 다 내놨었잖아요 이러면서 언니 정벌졌잖아요 언제 다시 나왔어요? 어디서 다 죽인 사람 언니 어디서 다 죽인 사람 언니 어디서 다 죽인 사람? 혜연씨도 다 죽인 사람 저는 언니가 죽었어 한 번 죽인 사람 저만 살아남았어요 저만 살아남았어요 네 나 왜 다 죽어 내가 배치냐 내가 배치냐 우리 멤버가 도래스 잘해요 언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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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지금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스 워터 커피 대기고 골라봤다는데 아이스 워터 ? 아이스 워터 카페인이요 아이스 워터 카페인이요? 아이스 워터 카페인이요? 아이스 워터 딱딱딱하게 드릴까요? 시럽은 떼고 싶어요 아 시럽 시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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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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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박비별. 마라탕 박비별. 마라탕 박비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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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bi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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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느낌. 버논 타임을 시작해보고 avez질파겠습니다. 어? 부득하겠는데? 자! 이제 더블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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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컸으로오고! érica supply show 이거 좀 머리는 Ready! 이제 단 dream 의 변화와 sowie 빙사의 stationary 고작 한 마음도 못 참고 멈춰 나게 다 던졌는지 저는 RC형 RC형 커피 파트 시형 마시니 모두들 결혼하실까요? 모두 시형은 유명하지 저희 가게에는 유머여기 유머스 야채 샐러드에다가 김치바도 다 있어요 말만 하세요 시현씨 공식이 신상해요 저는 식당이 유리사에요 제가 인생을 유명하지 이 사람이 맛있는 거 만들어 보거든요 저는 이게 이거 아니에요 전정 좋아하고 있나요? 오 라만두이 마지막 호수 타임 단체 단체옹 마지막 호수 타임 이 정도 거 알았어요 네 라만두이 라만두이 하나 둘 이슈 동화요 훌륭! 네 자 이제 말퀴로 돌아가자 네 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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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제 단체로 한번 끌어볼까 여기가 한 번 더 좋아요 네 우와 너무 귀여워 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운 마음먹어 진짜 생긴 고양이를 보면 맘마 먹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맘마 먹음 어 맘마 먹음 이라도 맘마 먹어예요? 배고프가 맘마 먹었는데도 아 그래요? 우리 새로운 채린이가 있잖아요 어 맞아요 무슨 일인가요? 저희의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멋지게 실질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일단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복잡이도 뭐죠? 네 복잡이도 뭐죠? 네 복잡이도 뭐죠? 자 말리기 무슨 말하도록 할까요? 그것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사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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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사실 있어요? 네 복부의 눈에 눈으로 찍으세요 사과이 사과이 마지막으로 네 우와 진짜 멋있어 귀여워 왜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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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 좀 더 앞으로 갈게요 블북 가사 라 가사 무 워워워워 워워워 워워워 우리는 불행상의 웬 불길콤한 격도 이모 만나서 소리로 변화 우리 속아 어쩌니 시끄러운 눈빛은 가사에 공들을 내놔 견뎌고 너에게 진심을 전할게 지켜봐줘 우린 너의 가야돼 용기를 남겨둔 그럼 나는 세상 날 개질 저희가 남의 집이 너무zusagen 온독 방침에 그러니까 와우! 최고다! 말 그대로 웃어! 저희 이제 말근데요! 말근데요! 자 말근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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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섭시다! 말근데요! 걸그룹처럼 보선도 있다고 내일은 말근데요! 어쩌다 고작은 마음도 못 참고 엄청나게 다 어쩐는지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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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달걀인 것 같아 평정은 이 말이야 왜 이러니까? 왜 이러니까? 여러분 이번 말근데요! 정말 정말 쉽거든요 그쵸? 아니 다인 버전이라서 4명이 나란히 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하하하 아니 안 틀린다면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 거에요 안돼요! 시간이 있나요? 멀쩡 멀쩡 아니 다인 버전? 틀리지 마세요? 아니요! 새로 보여드리자 다른 버전 이게 버전이 4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3개로 2개가 많아 2개가 많아서 2개가 많아 언제! 언니 말해 뿌리더러! 소 일 월 파 올해 노래 올해 노래 올해 노래 올해 노래 올해 노래 올해 노래 정말 토나기 정말 토나기 역시 나 어쩌다 고작은 마음도 못 참고 엄청나게 다 어쩐는지 흐흑 큰일 아 저희는 처음으로 2개가 지금? 아니요 아침에 아침에? 저 1위 공략을 걸어버렸어요. 뭐예요? 공략 안 돼. 공략 안 돼. 공략 안 돼. 아? 너무하잖아요. 연습할게요, 1위. 언니 연습만 하라고 하셨지? 연습이 아니야? 언니? 수고도 해줄게. 우리 날 수 있어. 저희가 꼭 1위를 하게 된다면 공략을 걸게요. 언제나. 1위를 또 해야되도록. 선생님이 있을까? 시연이가 꿈꾸와 주파이에 나영이랑 나랑 같이 바꾸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 저의 성대한 공략을 벌겠습니다. 네. 젠터리가 도넛을 만들어서 다행히 모두에게 쓰여요. 저 요리 잘해요. 저도 스키야끼랑 나베랑 고추 자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다행히 분들에게 스키야끼와 고추 자체를 부리는 거죠? 습니다. 1등을 하게 된다면 젠터리가 트리플 악플을 나영이 같은 것과 89개 wedding으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당oll recep 감사합니다. ㄴ과 나영이을 합니다. 흑팩 조의사 웃음еп STEPHANMY 시간이 자주 benefit牢들 고추던 나, 1위를 메이크업 많이 많이 가뜨려주세요. INA영이 우리는 정말ging에 공uel사랑 나보다ât터트의 잘 만나요! 또 만나요! 오늘까지! 둘! 셋! 지금까지 캡터밀하였습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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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너무 무거운 드리를 소다 내던 거울 속 내게 작은 한 부를 건네 버텨 줘서 고마워 이제는 좀 더 험기네 그러려해 멋돈긋 서로의 반대편에 각자의 세상 지혜야 잘 봐 지혜야 내일 봐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이젠 정말 보내주렴 지혜야 잘 봐 정의 취해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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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야 잘 봐 잘 봐 좋다 점회춤 돈까스 돈까스 오케이 오케이 돈까스 지혜야 잘 봐 지혜야 잘 봐 지혜야 잘 봐 지혜야 잘 봐 제발 잘 봐 안녕 수고하셨어! 마지막은 못 찍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